안녕하세요. 오늘의 학습 내용은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. 점과 직선, 점과 평면 사이에는 어떠한 위치관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점과 직선, 점과 평면 사이에는 어떠한 위치관계가 있을까요? 삼각형에서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아볼 건데요. 이 그림을 보시면 점 B라는 것은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여기서 점 A라는 것은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수학에서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직선이 점을 지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점 A라는 것은 직선 L 위에 있죠. 그래서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라고 하고요. 직선 L은 점 A를 지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. 점 B라는 것은 직선 L 위에 있지 않죠. 이때 직선 L은 점 B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와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알아주셔야 합니다. 이제 직육면체에서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알아볼 건데요. 보시면 점 B라는 것은 평면 A, B, C, D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. 그리고 점 G라는 것은 평면 A, B, C, D 입장에서는 평면 A, B, C, D 위에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점 A라는 것은 평면 P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. 이건 다른 말로 평면 P라는 것은 점 A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또한 점 B는요.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은 평면 P가 점 B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보통 평면은요. 영어로 대문자 P, Q, R 이런 것들을 쓰고요.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요.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그려줍니다. 이와 같이요. 점과 직선 그리고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는요. 점이 직선 또는 평면 위에 있는지 위에 있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파악을 해줍니다. 이번에는요. 평면에서 두 직선 사이에 어떠한 위치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. 한 평면 위에서요. 두 직선은요.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사다리꼴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첫 번째 그림에서요. 직선 L과 직선 N은요. 서로 한 점에서 만나죠. 이러한 경우와요. 직선 L과 직선 M은요. 서로 만나지 않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요. 이 두 직선은요. 반드시 평행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. 서로 평행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반드시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방금 위에 두 번째 경우와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L과 M이 만나지 않을 때는 두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한다 라고 말을 했었죠.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직선 L과 M이 평행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. 이때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말을 합니다.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요.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로 서로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요. 세 번째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 경우는요. 평행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평면 위에 두 직선이요. 평행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무조건 만난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일치하는 두 직선은요. 한 직선으로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고요.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만나는 한 점을요. 교점이라고 말을 해줍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로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와요.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봤고요. 두 번째로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에서요. 점이 평면 위에 있는 경우와요. 점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경우로 두 가지로 나타내 봤어요. 세 번째로 두 직선이 평행하는 경우를 봤는데요.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L과 M이 만나지 않을 때는요. 두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한다 라고 했고요. 기호로 이렇게 나타냈고요.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 번째로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보았는데요.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죠. 이것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고요. 이 만나는 한 점을요.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인데요. 이렇게 일치하는 두 직선은요. 한 직선으로 생각을 해주었고요. 세 번째로 두 직선이 평행하는 경우였는데요. 평행하는 경우에는 서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었습니다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